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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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하러 왔어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똑같이 생겼네 맛집은 들어왔다고? 맛있겠다 신장로스 약간 짜파게티입니다 이거는 와와차 이거는 일식 두부 우리 아 바이오스 코코 바이오스 바이오스 저희는 마라차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 망가진 Agreed 매장 진정발상 아 진짜 이게 큰일iel 그걸 꼭 믿으세요 난 믿어 Egypt 까지 오케이 noticing 아 이게 뭐라그래 이런거? 동아리 속에? 대성쇼턴 조금빛 팔이 김성수 아니에요? 횡령의 의미 쿨의 김성수야 아 멋있다 진짜 너는 진짜 멋있어졌다 진짜 멋있어 문화가 멋을 모르는거야 이게 힙합이야 아무도 힙합이야 아무도 못 따라해 이게 힙합이야 마라차일도 아니고 아 근데 여기 판발이 없더라 떡도 있고 내가 저기 앉을거야 한국에서 왔는데 주인공 진짜 좋아해 이걸 타고 왔습니다 잘가 빠이빠이 비싼거야 5만원짜리야 샤인머스켓 한송이 5만원이야 한송이 5만원이야 여기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유튜브 하하하하하 신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사랑을 지워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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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Graph 유튜브 유튜브로 유튜브 베이비 피엔덜 선생님이 좋아요가 몇명인데? 구독 구독 100명 넘어요 그정도면 적자 돈도 드나 그거? 돈도 주죠 선생님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뭘 교회야 이게 무슨 주제가 있어 내가 하냐 주제가 없어 그냥 아무거나 너무 웃긴데 너무 웃겨 너무 웃음 너무 웃겨 그래도 먹다 너무 웃겨 재밌다 촬영을 하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나의 반응 스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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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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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당히 하고 먹어 와 진짜 와 눈으로 말이 돼? 뭐 형상이야? 야 얼굴 정말 빨개 진짜 나? 와 죽을 거 같아 진짜 빨간 거 여기 등심 부위는 약간 노란빛을 띄고 있고요 이쪽 약간 족발 쪽은 어 파라네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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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빨리 들어봐 그리고 안이 밥을 들어봐 뜨거운 밥 아래 이렇게 살짝 데펴놓으면 버터가 좋습니다 여러분 꿀팁 람윤 뭐야 나 언제 왔어 또 아 오지 말라니까 한국어 소감이 어때? 그냥 뭐 우리나라인데 다음 할께 보자